통통중 어디! 너무 튀 mau 타봐야 돼 3명 더 2명의 1명 2명의 그냥 바로 숙 Fields 확신짜로 경치로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숙소 왜 Esperished? Oscars ote 앙 잠遇 오늘 너무 즐겁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뿌듯합니다. 부이지만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.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이 경기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우먼스라는 경기가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성남에 이렇게 경기를 열어주니까 경기를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성남에서 지원해주셔서 축구 프로그램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거 덕분에 진짜 좋은 성적 누구는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저희는 판련되는 값진 증수를 받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훈련을 통해서 많은 기본기 자세부터 배워서 그걸 통해서 대회 때 써먹었던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뿌듯하고 7,8,2전에서 경기 아쉽긴 한데 그래도 뿌듯합니다. 내년에 또 있다면 또 참가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습니다.